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국내에도 최근 제네스 GV80 쿠페가 공개되었죠. 덕분에 쿠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SUV에서 쿠페 디자인은 BMW가 원조인데요. 마치 외계인이 만든 것처럼 X6의 디자인은 도로에서 볼 때마다 여전히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듭니다. X4의 디자인도 누구나 갖고 싶을 만큼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수용급 SUV에서 X2는 쿠페의 디자인으로 드디어 2세대 풀체인지 된 X2 쿠페가 공개되었습니다. 작은 차량도 이렇게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군요. 그럼 공식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드디어 2세대로 풀체인지가 된 X2가 등장합니다. 아, 루프 뒤쪽이 제대로 된 쿠페형 SUV로 완전히 달라졌네요. 우와... 아니, 이 정도라면 X6가 크게 부럽지 않겠는데요? 특히 이 차량은 가장 작은 사이즈의 수용급 SUV인데 이런 디자인이 가능하네요. 이래서 BMW인가? 화살표처럼 꺾인 디자인에 새로운 헤드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측면에는 M 배치, 즉 고속률 M35i 차량이군요. 1억이 훨씬 넘어가는 X6의 가격이 부담된다며 거의 절반 가격에 X2 매력적인데요. 새로운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한마디로 재미있습니다. 헤드램프의 꺾이는 디자인을 테일램프 내부에 삽입하면서 조화가 되고요. 역동적인 디자인을 연출하네요. 실내는 한마디로 황골탈퇴입니다. 아, 무슨 이게 X2인가요? 현대차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차량의 고급스러운 실내라니. 특히 운전자의 자세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버킷 시트의 디자인도 멋진데요? 알칸타라 소재의 감각적인 실내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미쳤네요. 이게 수용급 SUV라면 앞으로는 큰 이열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큰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전 세대의 X2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BMW가 디자인하면 다른 것이라고 할까요? 리어스폴러의 디자인은 작은 뿔 두 개를 볼 수 있고요. 귀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스포티하고. 새로운 디자인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고객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소형 코페의 디자인도 충분히 멋질 수 있다는 점을 BMW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식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루프에서 매끄럽게 떨어지는 코페라인은 소형 차량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작은 차량일수록 멋진 디자인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디자이너들의 공통말인데요. 이런 공식을 BMW가 X2를 통해서 과감히 깨버린 것 같네요. 자신감이 넘치는 전면부 디자인은 누가 이 차량이 소형급 차량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며 중형급 이상의 SUV처럼 보이는데요. 새로운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풀체인지 차량임을 잘 보여주네요. 공력 성능이 강조된 고성능 에어 인테크의 디자인은 BMW 차량만의 멋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뭔가요? 그릴 테두리가 점등되는 이 기능은 기존에는 X5 이상의 대형급 차량에서만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니 이 기능이 막내 쿠페인 X2에 제공되네요. 이렇게 된다면 작은 쿠페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굳이 X4나 X6까지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똘망똘망이 보이고요. 단단한 조약돌 같은 X2의 디자인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측면부 이 각도에서 본 X2는 무슨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보고 있는 것처럼 멋진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게 가능하군요. 부드러운 캐릭터 라인은 도어 핸들의 높이와 맞추면서 우아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기존보다 7.6인치가 늘어난 전장은 늘씬한 쿠페의 디자인을 잘 보여주는 느낌이고요. 휠 베이스는 0.9mm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장은 약 20cm 정도가 늘어난 것이고요. 휠 베이스는 2.5cm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다시 봐도 정말 멋지네요. 21인치의 휠 소형 SUV에서 이런 사이즈가 제공되다니 그것도 고성능 차량인데 말이죠. 휠 디자인도 마치 방패가 돌아가는 것 같은 멋지고 웅장한 디자인입니다.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은 마치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전형적인 엠만의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보여주네요. 엉덩이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잘 만든 디자인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멋진데요. 소형급 차량을 보면서 오랜만에 감동을 느끼게 되네요. 후면부 디자인은 윈도, 트렁크, 범퍼가 마치 1대1대1의 조화를 이루는 것 같고요. 좌우 점폭이 조금 작아 보이는 점에서 소형 SUV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데 기존 차량과 비교해 본다면 쿠페형, 소형 SUV도 충분히 멋진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군요. 전동화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리얼 머플러는 BMW에서는 더욱 부각시키는 느낌인데요. 난 내연기관이야. 뭐 이런 위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Z4 수동 변속기 소식이 알려졌죠. 아마 전동화가 계속 대중화가 된다면 추후에는 고성능, 내연기관 차량의 몸값은 오히려 올라가겠죠. 그럼 실내 공간도 멋질까요? 실내로 들어섰습니다. 난 스포츠 지향성 차량이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버킷시트가 이 차량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소형급 차량의 실내 공간이라니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라면 더 이상 큰 차량이 필요 없겠네요. 헤드레스트 중앙에는 점등되는 M 배치가 보이고요. 미래의 차량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된다면 다른 차량들은 어찌하라고 이렇게 멋진 실내 공간을 보여주나요? 게이판과 임포테인먼트는 통합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제공되고요. 이제는 BMW 차량의 공통 분모 요소가 되었죠. 사이즈는 계기판이 10.25인치, 임포테인먼트가 10.7인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형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감성급만큼은 소형급이 아니네요. 개인적으로 실내 공간에서 아쉬운 점 딱 한 가지를 뽑는다며 변속 조작 버튼, 아 이게 뭡니까? 손가락으로 까닭까닭! 이런 방식의 버튼은 고성능을 대표하는 BMW와는 디자인의 결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BMW 차량만큼은 내연기관 시대에 말뚝결을 그냥 그대로 계속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열 공간인데요? 예상보다 넓어 보이는데요. 보통 수입 차량의 2열 공간이라고 하면 정말 작은 공간을 제공하죠. 그런데 X1이나 X2는 전륜구동 차량이라서 상위 차량인 X3나 X4와 맞먹는 실내 공간도 매력적입니다. 성인이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무릎 앞쪽 공간이 약 2.5cm가 기존보다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이라면 충분히 타협할 수 있겠네요. 2열에는 송풍구도 빠지지 않았고요. 도우쪽을 보시면 트위터와 미드우퍼도 적용되기 때문에 편의성도 이만하면 괜찮죠.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인입니다.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제공되는데 X2X 드라이브 28i의 경우 2.0 4기통 엔진에 241마력을 제공합니다. 제로백은 6.1초인데 이 정도면 데일리카로는 충분하죠. X2X 드라이브 M35i의 경우 고성능 모델인데요. 312마력에 제로백은 5.2초입니다. 4기통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6기통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죠. 두 차량 모두 DCT 7단 변속기를 기본으로 제공하고요. 짜릿한 BMW만의 변속 질감을 통해서 달리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차량이 X2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작은 차량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겠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차량은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국내 출시 소식이 들린다면 시승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역시 BMW가 맞군요. 다음 시승기 소식도 듣고 싶다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